영탁 효과로 초고속 매진. KBS, 11곡의 히트곡으로 대규모 홍보 캠페인 시작. 최근 한국 가요계는 새로운 문화적 흐름을 맞이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바로 가수 영탁이 자리하고 있다. 영탁은 단순한 가수를 넘어 대중의 마음을 깊이 사로잡으며 그 존재감을 더욱 확고히 하고 있다. 그의 팬덤은 연령과 세대를 초월해 확산되고 있으며 KBS와의 협력으로 펼쳐진 대규모 홍보 캠페인은 그의 음악이 얼마나 깊은 공감과 유대감을 만들어내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다. 1. 영탁의 음악과 팬덤의 형성. 영탁의 음악은 단순히 듣기 좋은 가요를 넘어서 그의 진솔한 삶과 인생관이 담긴 작품으로 평가된다. 특히 그의 가사에는 삶의 작은 순간들을 담아내는 섬세한 표현들이 많이 들어 있어 팬들은 그의 음악 속에서 자신의 삶을 투영하며 위로와 공감을 얻는다. 영탁의 음악은 감정의 교류를 넘어 팬들에게 영감을 주며 그들의 삶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그는 단순한 연예인이 아닌 팬들과 인생을 함께 공유하는 친구 같은 존재로 자리 잡게 되었다. 특히 그의 팬덤은 다양한 연령층에 걸쳐 있다. 젊은 MZ세대부터 중장년층까지 다양한 세대가 그의 음악에 열광하고 있으며 이러한 세대 간 유대는 한국 가요계에서 매우 특별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그의 팬들은 단순히 음악을 소비하는 것을 넘어 영탁의 가사와 무대를 통해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더 나아가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하나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다. 2. KBS와의 협업 계절적 감성과 음악의 만남 이번 KBS의 홍보 캠페인은 단순한 음악 홍보에 틀을 넘어 팬들에게 경험적 감동을 선사하려는 시도였다. 영탁의 대표곡 11곡이 선정되어 가을 풍경과 결합함으로써 팬들은 그가 전달하고자 하는 감성과 가을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함께 느낄 수 있었다. 특히 대전과 세종시의 가을 풍경을 배경으로 하여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팬들에게 마치 노래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감각을 주며 음악과 자연을 동시에 체험하는 독특한 경험을 제공했다. 영탁의 팬들은 그가 불러내는 가을 감성을 통해 계절의 변화와 함께 그의 음악을 더욱 깊이 느끼게 되었으며 이와 같은 체험적 마케팅 전략은 기존의 단순한 홍보와는 확연히 다른 차별화를 이루었다. 팬들은 이제 단순히 노래를 듣는 것을 넘어서 계절 속에서 음악을 체험하며 그가 전달하고자 하는 감정을 온전히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은 팬들에게 새로운 감각적 즐거움을 선사했고 이는 티켓 구매와 같은 실제 참여로 이어지며 캠페인 성공에 큰 기여를 했다. 영탁의 팬덤은 그의 진정성에서 비롯된다. 영탁은 무대 위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솔직하게 드러내며 팬들에게 진심 어린 소통을 시도한다. 그의 이런 모습은 단순히 노래를 좋아하는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준다. 영탁은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 자신의 인생을 함께 나누고 있으며 팬들은 그의 가사 속에서, 무대 위에서, 심지어 그가 던지는 소소한 말 한마디에서도 큰 위로와 영감을 얻는다. 이러한 팬덤의 교감은 단순한 스타 마케팅을 넘어선 사회적 현상으로 자리잡고 있다. 팬들은 영탁의 음악 속 메시지를 깊이 이해하고 그 안에서 자신만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다. 또한 그들은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하나의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으며 이 커뮤니티는 단순한 팬 집단을 넘어서 각자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 4.MZ 세대와의 소통 정동원과의 협업 최근 열린 코리아 그랜드 뮤직 어워즈에서는 영탁과 정동원이 함께 무대에 오르며 세대를 초월한 트로트 음악의 새로운 흐름을 보여주었다. 과거 중장년층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트로트가 이제는 MZ 세대에게도 큰 사랑을 받기 시작하면서 트로트는 한국 대중음악의 폭넓은 장르로 자리잡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영탁과 정동원의 협업을 통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젊은 트로트 스타 정동원과의 만남은 단순한 음악적 협업을 넘어서 세대 간의 간격을 좁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트로트를 접하지 않았던 MZ 세대는 영탁과 정동원의 무대를 통해 트로트 음악에 대한 호기심과 애정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트로트는 더욱 폭넓은 연령층에서 사랑받는 장르로 자리잡았다. 영탁과 정동원이 함께한 무대는 한국 대중음악에서 트로트가 갖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으로 남았다. OKBS와 영탁 효과의 시너지 초고속 매진의 비밀 이번 KBS와 영탁의 협력은 대중문화에서 마케팅이 가지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KBS는 단순히 영탁의 인기를 활용하는 것을 넘어 그의 음악이 가진 감성과 계절의 정취를 결합하여 팬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했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KBS의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광범위하게 확산되었으며 팬들은 음악을 통해 가을의 감동을 체험하고 영탁과 더욱 깊이 연결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팬들은 이제 영탁의 음악이 단순한 노래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확신하며 그의 무대에서 느끼는 감정적 교감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 티켓 매진 현상은 단순한 인기의 척도가 아니라 팬들과 영탁이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팬들은 그의 음악을 통해 자신을 위로받고 그의 인생관을 통해 삶의 방향성을 얻고 있으며 이러한 교감은 팬덤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가고 있다. 6. 영탁의 진정성과 한국 대중문화에 미치는 영향 영탁은 그의 인생과 음악을 팬들과 솔직하게 공유하며 대중문화에서 중요한 인물로 자리 잡고 있다. 그의 음악과 삶의 태도는 팬들에게 강한 영향을 미치며 그의 진솔한 모습은 팬들에게 큰 위로와 영감을 준다. 영탁은 무대 위에서 뿐만 아니라 무대박에서도 팬들과 진정성 있게 소통하며 이로 인해 팬들은 그를 단순히 소비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자신의 삶을 함께 공유하는 친구 같은 존재로 받아들이고 있다. 영탁의 이러한 진정성은 대중문화에서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으며 그의 음악은 젊은 세대와 중장년층 모두에게 다가갈 수 있는 감성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그의 음악은 팬들에게 단순히 흥얼거리는 노래가 아닌 삶의 동반자로서 큰 의미를 가지며 이는 한국 대중문화의 중요한 변화로 자리 잡고 있다. 7. 팬덤의 사회적 가치와 연대감 영탁의 팬덤은 그 자체로도 특별한 사회적 가치를 지닌다. 팬들은 그의 음악과 메시지에서 위로와 영감을 얻으며 함께 성장해 나가고 있다. 이들은 단순히 노래를 좋아하는 팬들이 아니라 영탁과 함께 삶을 공유하며 그가 전달하는 가치관과 삶의 메시지를 실천하려는 적극적인 팬들로 구성되어 있다. 팬덤은 이러한 연대감과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서로의 삶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사회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KBS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이러한 팬덤의 결속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단순한 인기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팬덤은 영탁과 함께 성장해가며 그의 음악과 메시지를 통해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공동체로 자리 잡고 있다. 이번 사례는 팬덤이 단순한 음악 소비 집단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공유하고 실천하는 하나의 문화적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8. 새로운 문화적 현상의 탄생 영탁의 음악과 팬덤은 한국 대중문화에서 새로운 문화적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의 음악은 세대와 계층을 넘어서 대중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으며 그의 팬들은 음악을 통해 삶의 가치를 찾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경험을 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인기 있는 가수가 아니라 대중과 함께 성장하는 문화적 아이콘으로서의 역할을 의미한다. KBS와의 협업을 통해 더욱 많은 대중이 그의 음악을 접하고 그가 전달하는 메시지를 경험하게 된 것은 영탁의 음악적 가치를 더욱 높여주는 계기가 되었다.